네. 아, 이거 잘하시죠. 우리 인터넷에서 많이 보던 거거든요? 아, 진짜요? 이거 왜 준비하셨어요? 제가 숲속에서 제일 무서운 걸 잘 모르거든요. 내가! 내가 이야기했잖아요. 이런 건 나오지 않. 오오! 오, 갑자기! 아, 사라져, 사라져! 아 사라져요! 빨리 사라져! 아 깜짝이야! 안 사라져요! 가장 성공한 거는?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! 이거 뭐예요? 나 박았어! 나 어떡해 나 박았어! 괜찮아요? 깜짝 놀랐는데? 깜짝 놀랐는데 이거 뭐예요? 다행이네요! 한 명이 밖에서 뭐가 있어요? 진짜 돼요? 진정! 진정! 진짜요? 망했네! 아 미치겠다 진짜!